시작과 동시에 많은 화제를 몰고 온 현역가왕이 이제 결승전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준결승전 2라운드에서는 결승전에 진출하는 톱10이 결정되었는데요. 특히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를 달리던 전유진은 준결승 최종 순위 발표에서 1위에 오르는 역전 드라마를 썼습니다. 2위는 김다현, 3위는 박해신, 4위는 마이진, 5위는 린, 6위는 강혜연, 7위는 별사랑, 8위는 윤수현, 9위는 마리아 순위였습니다. 당출 후보가 된 유원정, 김양, 두리, 조정민, 김산하 중 국민평가단의 현장 투표를 통해 김양이 96표를 획득하며 결승전 막차에 올라타게 됐습니다. 결승전이 진행될 다음 방송 예고에서는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는데요. 예고편에서는 톱10에 오른 10명의 결승 진출자인 김양, 마리아, 윤수현, 별사랑, 강혜연, 린, 마이진, 박해신, 김다현, 전유진의 강인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과연 국가대표로 한일전에 나서는 최종 톱7의 자리에는 누가 오를까요? 이 기세를 몰아 현역가왕은 전국투어 콘서트도 예고했는데요.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의 제작을 맡은 콘서트가든 측은 MBN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4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의 공연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현역가왕 전국투어 콘서트는 서울을 비롯해 안양, 창원, 광주, 부산, 전주, 인천, 대구, 울산 등에서 공연을 확정했는데요. 해당 도시 외에도 추후 추가 지역을 오픈하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전국투어 콘서트에는 매회 열띤 경쟁을 펼치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참가자 둥 톱7이 무대에 올라 남녀노소 불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생생한 라이브 콘서트 무대로 관객을 만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현역가왕인 만큼 최정상급 실력을 갖춘 톱7과 관객들이 만나 전국 방방곡곡에 일으킬 트로트 신바람을 향해 기대가 모입니다. 현역가왕에서 나이 커밍아웃으로 화제가 되었던 가수 강솔이가 주간 트로트에 출연해 활동 중 에피소드와 나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강솔이는 당시 처음 데뷔할 때 85년생으로 활동했다. 사실은 김양이랑 친구인 79년 양띠라고 밝혀 선후배 가수들을 놀라고 당황케 했었습니다. 이후 방송에서 나이를 공개해 살짝 후회를 한다며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19년 미스트로스로 촉발된 트로트 오디션 시장은 어느덧 5년째 접어들었는데요. 이로 인해 트로트는 끝났다 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스트로트와 미스터트롯을 탄생시킨 서혜진 크레아 스튜디오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서 PD의 신념은 결과로 증명됐는데요. 현역가왕은 6%대 시청률로 시작해 최고 시청률 16%대까지 올랐습니다. 트로트 새싹을 발굴하는 기존 오디션에서 현 트로트 시장을 대표하는 현역 가수들의 대결로 방향을 튼 것이 주요했습니다. 사실 불타는 트로트 맨을 마친 후 여자 편을 안 할 생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자 편 안 하냐라는 질문이 이곳저곳에서 들어왔고 투자도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수요와 니즈가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 두 달간 자료 조사를 했고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은 트로트 유망주 찾기가 아주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이미 5년간 모두 끌어다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프로의 대결이었고 오디션보다는 실력자들이 대거 출연하는 복면가왕 형태의 서바이벌 형식 예능 현역가왕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역들의 무대는 무엇이 다를까요? 이에 서혜진 PD는 본인들이 더 욕심낸다. 예선 무대의 경우 제작진의 지원이 거의 없었다. 정말 기본 무대만 제공했다. 그런데 스스로 경쟁이 붙더라. 자기 돈을 들여 백댄서를 부르고 의상을 구입했다. 무대를 향한 그들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이런 현역들의 열정이 현역가왕의 가장 큰 힘이자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시작에 앞서 가장 화제를 모았던 인물은 다름 아닌 발라드의 여왕 리니였는데요. 지금까지 발라드에서 활약했던 리니 트로트로 승부를 본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전개였습니다. 리니 트로트를 도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서 PD는 불타는 트로트 밴을 끝난 후 리니 트로트 앨범을 내고 싶다면서 콘텐츠 협업 제안을 해왔다. 미팅 중 현역가왕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바이벌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을 물었더니 흔쾌히 오케이 하더라. 그때 더 큰 판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리니 참여가 현역가왕을 과감히 밀어붙이는데 큰 힘이 됐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행자인 신동엽이 눈물을 보인 장면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서 PD는 나도 놀랐다. 20년 넘게 신동엽을 지켜봤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원체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그런데 출연 가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절박하게 노래 부르고 열정적인지 알게 된 거다. 그들의 노력을 지켜봤기에 그들의 탈락이 안타까웠던 거다. 카메라 앞에서 꾸며진 모습이 아닌 정말 날 것의 모습을 다 지켜본 진행자이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다. 그리고 신동엽도 그런 감정을 애써 감추지 않았다. 공감했다는 뜻이다. 그가 여전히 슈퍼스타인 이유다. 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남성편과 여성편이 차이점이 있다면 여성편은 감성 표현이 정말 풍부하다는 것인데요. 서로에 대한 공감대와 유대가 강하게 얽혀있는 느낌을 줍니다. 서 PD는 남성편을 연출하다 보면 대기실에서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을 때가 많다. 확실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언어적 소통이 강하다.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현역가왕을 통해 더 많이 보여주고 싶었다. 이야기했습니다. 현역가왕의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 또 다른 차이점은 바로 우승자가 결정되면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펼쳐진다는 것인데요. 애초에 현역가왕은 한일전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방영 중인 트롯걸 인체팬에서 뽑힌 톱7과 국가대항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을까요? 서 PD는 한국 가수가 일본 시장에 안착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에서 유명하다고 무조건 일본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 접근하는 데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두 시장 간의 가교를 놓고 싶었다. 한일 대항전은 일본에서도 동시에 방송된다. 한국 트로트 가수들의 얼굴을 알릴 기회다. 이런 연결고리가 있으면 한국의 트로트 가수들의 일본 시장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롯걸 인체팬의 톱7 중에는 3명이 10대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대중 가요를 부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즉 트로트도 부르지만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다는 것입니다. 한일 대항전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양국에서 동시에 문자 투표가 진행되는 만큼 흥미로운 대항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혜진 PD는 트로트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나 라는 질문에 제가 sbs 스타킹을 올해 연출했다. 10개월쯤 됐을 때 방향성을 두고 고민에 빠지자 아이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한 선배가 말했다. 트로트의 유통기한을 따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껏 트로트의 명맥이 끊긴 적이 있던가? 트로트가 나이 든 사람의 노래라 보는 건 편협한 사고다. 나이 든 분들 그리고 트로트에 대한 모독이다. 이는 그저 하나의 장르일 뿐이다. 계속 누군가가 듣고 새로운 팬층이 확보된다. 자본은 이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 여전히 트로트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는 것은 확실한 수요계층이 있다는 뜻이다. 정해진 유통기한이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로 대성공을 거둔 제작자의 이야기인 만큼 정해진 유통기한은 없다라는 말이 더욱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과거 노년층의 문화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이제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장르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10대의 활약도 굉장한데요. 현역가왕에서는 현재 전유진과 김다현이 1, 2위를 나란히 달리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역가왕뿐만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TV조선의 미스트로3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예서, 오유진, 정서주, 김소연 등 투표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며 높은 시청률을 끌어가고 있는 장본인들인데요. 이렇게 미스트로3와 현역가왕에서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린 출연자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엔 어린 오디션 도전자들이 트로트를 부르면 억지로 어른 흉내내는 느낌이어서 불편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견이었습니다. 미성년자도 저마다의 감정과 생각이 있고 얼마든지 그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일부 시청자들이 미성년자를 무조건 미숙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이 거듭되면서 그런 편견은 상당 부분 불식됐는데요. 미성년자들이 선보이는 뛰어난 무대와 거기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이 시청자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각에서 어른 욕심으로 인위적으로 노래를 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대형 오디션에서 주목받을 정도의 경지에 오르기 힘듭니다. 어른과 나란히 심지어 어른 이상의 무대까지 선보이는 미성년자들은 천재라고 봐야 합니다. 일반인 이상의 감성 표현력을 타고난 국가 인재인 것이죠. 이들이 성장하면서 트로트를 이어갈 수도 있고 다른 장르로 넓혀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선택하건 이들이 자유롭게 재능을 꽃 피울 수 있도록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역가왕의 한일전에서도 10대 참가자인 전유진과 김다현의 활약이 무척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남은 무대에서는 현역들이 또 어떤 굉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제1대 현역가왕은 과연 누가 될지 기대해보며 응원의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